전복원에 기다리세요 제가 다시 가져옵니다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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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식집에서 이렇게 곡을 까이 다닌 때가 아니 뭐 까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 따인 거예요? 예? 그럼 전복원에 산책음악 내줄 거예요? 산책음악을 내는 건 좋은데 시장성을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한 탑 매드위 정도 될 거 같아 어디요? 이거 나오면? 이건 천이 바꿔 다닐까요? 천이요 천이 그거 뭐 카운트가 되나? 천이 천이가 안 듣는 거 아니에요? 하여튼 순위를 집계하는 그 맨 끝 맨 끝 아 다른 음악 있어요 아니면? 한 번 들어보실래요? 네 아 그래 있지 있겠지 아 근데 작곡가들은 이런 게 있다니까 왜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, 여기 선생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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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식 치면서 죽어라! 음악 때문에 숙명을 취하네, 숙명을 취해. 음악 때문이 아니에요. 도움이 없으니까. 내가 어저께 밤을 새서 아, 저거 보고 미안해요. 아, 음악은 너무 좋은데. 저 모르는 음악 많아요. 트럭을 자르고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정범은의 숙명 느낌이에요. 음악은 너무 다들 좋은데, 조금 더. 아련한 거. 아련해? 아련한 게 이거 아니에요? 아까 이거? 아련하잖아. 아. 저, 저 나비를 몇 마리나 나요? 입에서, 나비를. 제목 사오죠? 아, 좋네. 아주 간단하게. 간단하게. 제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시고. 네. 자, 그리고 저기, 어.